안녕하세요. 요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첫 곡으로 이 오빠 뭐야? 뮤직축!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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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깨로 멈춰 나처럼 깨로 멈춰 왜 넌 내게 자꾸 내게 깨로 멈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맘껏 밝아 보여 소리치면 소리쳐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내게 자꾸 안 되지 이형 바보야 이형 바보야 저 웃는 나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